지금부터 저녁때문에 잠을 하나도 못봤어요. 방금 방금 해가지고 한 시간도 못갔나? 근데 주말에 일요일날 설정이셔가지고 불안할 것 같던데 방금 이거 채워? 그래서 슈욱 지은게 짠 됐다 처음에 선물받은 치킨이 반세서 배가 안 먹었고 안 먹었는데 점심시간이니까 배가 봐서 먹어야 되는데 지은이 있든 없든 종이국을 먹어야 되고 초음치킨 블랙시클이 좀 많이 나와서 한 4-5조가 되고 이거 먹고 저녁에도 이걸로 먹어야 돼 근데 양이 좀 많아서 혼자서 먹으려면은 점심저녁도 이걸로 먹어야 되고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괜찮겠죠? 좋아 퇴근할 때 먹으면 맛있게 참깨 좀 남았어요 자 빼다서 좀 남았고 이거 해봐도 뭐였지? 코카가 너무 귀엽잖아 코카가 스티커도 들어있잖아 아 난 이렇게 사먹을 테 했다 방에서 인형들하고 이것저것 갔다 오고 갖고 오니까 엄청 드러분하고 드러분이 지저분하고 드럽죠? 아휴 정리해야겠어요 아휴 대충 정리는 다 했는데 방에 있던 테티스트리 예전에 산건데 별자리 문이거든요 되게 귀엽고 은근 이뻐요 그리고 해골 제가 진짜 아끼는 애인데 방에 있던 거 가져와서 진짜 힘들게 가져와서 좋아 막 싹 떨어지고 이걸 같이 섞여있어하고 꽃잎이랑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못 치우고 자가 격리했던 거 예전에 코로나 한 번 걸렸어가지고 격리통지서도 있거든요 언제 걸렸었는지 기억도 안 나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꺼내왔어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누워있다 저녁 먹고 좀 자고 그래야 될 거 같아 너무 피곤해요 안녕